아니 늦었다 모르겠어? 뭐야? 너는 누가 먼저 올라와 있으래! 어? 너네 진짜야? 너네 길이 꽁냥꽁냥거리고 있었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한 자리 쟁탈전의 현장입니다 응 아이고 아홀이 오 조이는 오늘 따라 왜 그럴까? 웃음 엄마의 사나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 항공도 누웠어요? 응 쿠키야 누나한테도 장난좀 그만 쳐 왜 이렇게 물었어? 왜 이렇게 물었어 우리 장난꾸러기 이리 와봐 조이 그만하겠다 개판! 개판 5분 전이야 지금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따라 얼굴을 싸아 오늘 조이가 침대가 아주 몇 편해 니가 건네지마 오늘 야! 너가 엄마 옷을 찢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발랐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까 acute 유빈이 아까맨 저렴한 아들 머리카락 이리 와봐 자기를 이리 와봐 토대 물고기를 피ія 그렇게 하느냐 아니야 엄마가 죽는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일어났는데 왜 너네들 다 땅홍이? 엄마 보고 있었어? 엄마 맨날 자서 그런 거야? 언니 귀엽다 엄마 옆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엄마 옆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엄마 옆자리에 또 이렇게 엄마 옆자리에 또 운을 나아가고 놀아달라 감사합니다.